여우 너무 웃겨 여우 놀랬었어 계속 쳐다보고 있어 꿈인가 알았어 알았어 곰이 기다려 지금 시간 남은 한 20분 앞서 오늘 여우는 중 여우의 집중 여우는 중 여우는 중 그는 여우의 집중 여우는 중 여우는 중 지금 새벽 3시 43분 아 진짜? 차마다 불고하냐고 차마다 불고하냐고 올라가자 젊은 해석일 것 같아 족아 족아 자네 일어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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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